주인, 이 곡을 따라할 시 혹여나 직장에서 직단 따조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리치 개. 어, 그렇게 뵙는 상황. 웃겨서 못하겠어. 그랬으면. 사모님. 어? 오늘 같은 목적으로, 같은 목적으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사모님. 그런 것 같군요. 사모님, 사모님, 어차피 같은 목적이니까 자꾸 뜸들이지 말고. 뜸들이지 말고? 뜸들이지 말고 각자 멤버 찾자. 아, 너랑 못 치겠다. 아, 못 치겠어. 아, 못 치겠어. 또. 또. 둘. 아이고야. 이만한 밭을 언제 다. 다 돌밭에 호박밭인데 언제 다 가냐. 아유, 여기서부터 가야겠다. 개구리가. 아이고, 깜짝이야. 개구리. 나 개구리. 뭐야? 나 개구리, 개구리. 미친 돼지 아니오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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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저 진짜 개구리인데요 제가 마법에 걸려서 지금 개구리가 된거에요 신은 제가 진짜 멋진 왕자거든요 볼에 뽀뽀만 해주시면 제가 멋진 왕자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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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 아로 진짜 멋진 왕자인데요 지금 마법에 개구리가 됐다니까 볼에 뽀뽀재만 해주세요 볼에 잡네 할머니 왜 도대체 볼에 뽀뽀재만 해주세요 볼에 뽀뽀재만 해주세요 너도 내 나이 돼봐 멋진 왕자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아 고맙다 고맙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감사합니다.